레드코너부터 정연재 선수의 입자입니다. 레드코너부터 정연재 선수의 입자입니다. 레드코너부터 정연재 선수의 입자입니다. 레드코너부터 정연재 선수의 입자입니다. 7승 1무 2패 주톱기 루키 트와커톡 대 총연채 본 경기는 K1 룰이며 3분 3단으로 진행됩니다 패스 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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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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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쫌 맛있냐? 오! 고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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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재 화이팅 화이팅! 정연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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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원수석 화이팅! 잠시 후 환경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반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. 본 경기 승자는 심판 판정 위대형으로 블루코너 발합 태어내가 원수석 선수의 승리입니다. 수고한 양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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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